생명과학 1 개념형 모의고사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개념형 열쇠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고 40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왜 열쇠 문제이고 개념형 문제는 뭐냐? 수능 문제가 이건 주로 수능 타겟으로 하는 그런 모의고사 프로그램인데 수능은 전체 20문제입니다. 그런데 생명과학 1은 독특하게 2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열쇠 문제는 개념형 문제고요. 일곱 문제는 추론형 문제입니다. 아다시피 이 개념형은 쉬워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출다. 총생산량은 순생산량 플러스 호흡량이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자마자 술술 암기되어 있다 그러면 10초, 20초,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 쉬운 문제들이야. 열쇠 문제가 나오고 수능에서 관건은 이런 거거든요. 추론형 문제. 이게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곱 문제가 나오고 이게 난이도가 높아. 대표적으로 유전 가계도 문제, 돌인변이 문제, 다인자 복대립, 그리고 근수충이나 막전이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0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이 개념형 열쇠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다 잡아야지 왜 이걸 잡습니까? 아 단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개념형 먼저 잡고 그다음에 추론형 잡고 이거를 잡는데 이거를 잡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 맞추면 여기다가 나머지 일곱 문제 중에 추론형이라고 다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것도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있어요. 그거를 풀거나 아니면 찍어서라도 맞추면 열쇠 문제에서 두 문제만 더 잡잖아요. 그러면 3등급이 나와요. 생명과학 1 수능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쉬운 개념형 열쇠 문제 플러스 두 문제 이걸 잡게 되면 3등급이 확보된다고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이 개념형 문제를 잡는데 우리가 개념형 모의고사 형태로 훈련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개념형 열쇠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 플러스 빠르게 푸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전체 수능 생명과학 1 20 문제가 30분 동안에 풀어야 되는데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를 몇 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지 알아요? 만점 나오는 친구들은 한 5분, 4분 이내 풀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한 7분 내외 이 정도 동안에 열쇠 문제를 확실하게 잡잖아요. 한 문제당 30초 정도 되는 거야. 그럼 7분 정도 풀이를 다 해버리면 열쇠 문제를 나머지가 23분이 남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추론용 문제를 잡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개념형 문제를 잡고 플러스 알파에서 3등을 확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개념형 열쇠 문제를 잡아서 고난도 추론용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게 되면 2등급 이상이 가능해진다 이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개념형 열쇠 문제 잡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무슨 모의고사 형식의 훈련까지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7분 이내에 하나도 쉴 수 없이 빠르게 풀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못해요. 누구도 못합니다. 너무나 빨리 풀어야 되니까 다 와장창 틀린다고. 내거를 계속 반복 훈련하다 보면 40회까지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7분이 뭐야. 6분, 5분까지 떨어지지. 그러면 추론용 문제를 진짜 풀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되니까 만점까지 가능해지는 거야. 이거를 훈련하려고 하는 모의고사다. 설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모의고사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의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두 가지 축으로 돼 있어요. 단계별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모의고사 많은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중에 개념형 모의고사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학생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 개념형 모의고사 12월 달에 나오고 총 40회 분량인데 개념형 열쇠 문제만 잡는 거야. 이거 하면 이제 3등급이 확보가 된다 이거지. 두 번째 단계별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1, 6 모의고사야. 숫자 그대로 16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20회 정도. 2월 달에 이게 나올 거야. 개념형 열쇠 문제에 쉬운 것의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2등급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6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더 설명하고 1, 8 모의고사야. 18문제. 총 10회분량인데 최고란도 2문제 빼놓고 1, 8 모의고사. 그럼 1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확실하게 1등급 그리고 만점까지 잡으려고 3월 달에 추론용 모의고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13문제 개념형 말고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머지 추론용 7문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 4문제씩 30회분으로 꾸준히 이때부터 연습을 하고 추론용은 어려워요. 그거를 또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신규 커리큘럼인데 하여간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개념형 모의고사가 짱. 인기에 가장 좋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효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20문제로 완성된 수능과 비슷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4개 시즌에서 7, 8, 9, 10월 하는데 6회분 그래서 24회 차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다. 그중에 개념형 모의고사가 첫 번째 모의고사 위치하고 있다. 알겠죠? 중요하다. 개념형 모의고사 2, 5 버전은 또 어떻게 다르냐? 작년 개념형 모의고사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작년은 32회인데 올해 40회로 늘립니다. 학생들이 엄청 이거 늘려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작년 개념형 모의고사를 한 번만 푸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푸는 애들도 많았어요. 문제를 알아도 빠르게 실수 없이 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 그렇습니다. 자,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기출문제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8개년 평가원 기출문제들 또는 교육청 기출문제들도 5개년치 이걸 베이스로 만드는데 이걸 똑같이 집어넣은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개념형만 뽑아내서 만든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2, 1학년도부터 이 교과서 개정돼가지고 그때부터가 현행 수료 문제와 맞거든요. 2, 1개정 이후 경향에 맞게 예전 문제들도 있으니까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최근 유형과 맞는 거 살리고 그리고 신규 문제를 추가해가지고 예전 버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 1개정 이후의 기출문제들은 작년 문제도 이거 있었긴 했지만 이번에 더 많이 합니다. 문제들을 전부 다 회차별로 섞어버립니다. 작년 거와 올해 거 또 그래서 달라요. 작년에 예를 들어 10회차 1번 문제 이거를 이번에 15회차 1번, 2번으로 바꿔버린다 이거야. 마구마구 섞었습니다. 또 평가한 그 유형 그 문제 개수에 맞게 다 섞어요. 그래서 어떤 회차에 뭐 예를 들어 생물의 특성이 두 부지에 생물의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발란스 맞춰 다 집어넣었어요. 다 섞고 또 문제를 한 번 더 변형을 합니다. 보기라도 바꾸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보기 내용을 바꾼다든지 자료를 일부 손을 댄다든지 그리고 신규 문제도 또 많이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방용구가 중요해졌잖아요. 방용구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티록신 피드백 문제 중요했어. 그 집어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섞어서 여러분들이 작년 이 개념형 모의고사를 다 풀었을지라도 이번에 보면 또 이게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도록 할 거야. 알겠지? 거기다가 또 빠른 시간에 실수 없이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훈련 효과가 더욱 좋을 거야. 분량도 40회로 늘렸고 알겠죠? 수강 대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타겟 3등급 이상 목표하는 모든 수험생 그리고 빠른 속도와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학생 그리고 섬계안이나 스계안을 절반 이상 수강 중인 학생 알겠죠? 섬계안, 스계안에 이게 부교지로 들어가니까 같이 병행해도 되는데 절반 이상은 들어야 개념이 있어야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섬계안, 스계안 학습이 완료되는 학생은 누구나 다 자, 그리고 12월부터 이게 나오는데 자, 수능 때까지 그 11월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건 여러 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거 한 번 풀고 나머지 16, 18 모의고사로 채워도 되고 자, 강의 형식은 40회분 모의고사라 40개의 강의로 들어갈 거고 스튜디오 촬영 지금처럼 카메라만 보고 그리고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1월 말에 다 완강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섬세한 개념 또는 스피드 개념 완성 교제와 함께 구입 가능하고요 교제는 그리고 개념용 모의고사 단독 강의로도 구입 가능하고 또 비타민에서 수강하지 않는 학생도 구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교제 소개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책자 형태입니다. 모의고사 형태는 아니야 가성비 좀 높이려고 여러분들이 40회나 되는 모의고사 저렴하게 훈련 반복하라고 작년보다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회차도 늘어나고 또 새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많거든요. 13문항 40회분 되어 있고 정답 해설도 자세하지는 않지만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책자 형태지만 모의고사 형태고 자, 각 회차 여기 상단에 이거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목표 풀이 시간을 내가 제시할 거야. 어려운 거는 7분, 8분 쉬운 거는 뭐 7분 더 쉬운 거는 6분, 7분 이럴 수도 있는데 목표 풀이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하세요. 사회권 학생들이다 그러면 이거부터 더 줄여도 좋고 처음에는 힘들 텐데 계속하다 보면 40회분 계속하다 보면 충분히 들어옵니다. 누구나 다. 다만 섬기한스기한을 완강하고 난 다음에 이거 목표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자기가 응시한 날짜 그리고 풀이 시간 나는 7분에서 8분 목표인데 9분 걸렸어. 이렇게 좀 써두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30회차 40회차 되면 이거 뭐 6분, 5분대로 들어온 놀라운 발전을 느끼게 될 거야. 자기가 또 열쇠 문제 중에 몇 개 난 11개 맞춰서 9개 맞춰서 이거 초반에 좀 쉽지 않을 텐데 써놓고 그럼 변화 발전상을 볼 수 있다고 이거 이용하는 또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거 한 번 풀었는데 7, 8분이니까 금방 끝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회차만 풀지 마시고 3개 회차 4개 회차 연달아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쭉 해서 계속 풀면 실력이 팍팍팍 올라가고 한 번에 3개 4개 회차 풀면 감히 완전히 살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느껴보시기 바라고. 정답회사에 간단하게 해설강이 따로 있으니까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형 모의고사 생명각 1 2025 버전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